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 때문에 또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지금도 세상에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집권 여당은 편파적인 인물을 선관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그런 집권 여당의 의도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것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성대 선관위원 추천입니다. 그동안 우열곡절 끝에 국회 추천 선관위원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21과 22일에 각각 나누어서 열리게 됩니다. 21일은 여야 합의로 추진되는 조병현 씨 그리고 22일은 더불어민유당 추천인 조성대 씨에 관한 후보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조병현 후보자는 경력이나 능력으로 볼 때 적임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성대 후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렇지 않다 정도가 아니고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칠 정도입니다. 조성대 후보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습니다. 이분도 역시 참여연대입니다. 이번에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들이 한자리를 많이 하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조성대 후보는 2011년 10월 26일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를 향해서 어라차차 원순 씨가 서울시를 덜어올리겠는데요.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10년 6월 3일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천안함 푹짐과 관련해서 북한이 초기함 천안함만 두동강 내는 신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만한 개가 앞에 진실험이라면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용감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23일에는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환 통과식인 의원 맹단을 기억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런 과격한 말로 조국을 보호하는 데 아주 심혈을 기울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공분을 유도했다.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남으란다. 이 머머들은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이런 용어를 sns를 통해서 남겨가지고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당원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정치적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교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임기 6년에 엄정중립성을 요구하는 장관급 직위에 오르는 것이 적절한지도 상당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반대가 많더라도 결국 밀어붙여서 장관직 자리에 앉히겠죠. 다음은 선관위원회 중립성입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분류돼서 선관위의 중립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 백서에 특보로 기재된 조해주 씨가 상임선관위원으로 임명돼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실질적 활동은 펼치지 않았다 이렇게 옹호나 변명이라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성대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그런 증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논란과 아울러서 정말 선거 과정에서도 편파적인 결정을 많이 내렸고 여당을 노골적으로 도왔습니다. 아주 내놓고 도왔습니다. 역대 그 어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을 도운 적은 없습니다. 선관위는 야당의 민생파탄 구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당의 친일청산 적폐청산은 허용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편파성을 드러낸 그런 선관위원들이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비례 무승무승당 명칭도 쓸 수 없다고 불허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거 이틀 전에 9천억이 넘는 세금을 뿌려가지고 표를 구매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경고성 발언 한 번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선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자 최종 보루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수가 없으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교체 여부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 역할을 맡아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중립의 심판은커녕 정권의 하수인 하부조직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세계 어느 독재정권이든 마지막 퍼즈를 맞추는 마지막 작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 사람으로서 심어가지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파적으로 구성된 것은 우리 헌정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부분 인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관례를 깨고 2주간 자리를 지키다가 기어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새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한 다음에 그만둘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주도했던 현재 선관위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쓴 사람들이 모두 다 새로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뭔가를 덮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씨가 적극 호응하고 협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받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을 조금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립적인 인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밀어붙이는 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시면 페이스북에 온라인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더광화문, 더광화문 광장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멤버로도 가입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나라의 올바른 발전 방향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해나가는 온라인 광장을 통해서 세를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